경상북도는 오늘 월파해수욕장 물놀이 사고 구조구급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팀을 시상하고 구조활동 시범 행사를 가졌습니다. 민간 전문 구조대원 발굴을 위해 올해 처음 열린 경진대회에는 도내에서 9개 팀 30명이 참가해 예선과 본선을 치른 뒤 5개 팀이 우수팀으로 선정됐습니다. 5개 팀은 이한유에 휩쓸린 조난자에 대한 구조 상황을 시현했으며 순환 현장에서 구조구급 활동을 하게 됩니다.